안녕하십니까 AMC 뉴스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은 흔한 질병이 됐으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당뇨 환자가 급증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당뇨병센터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한 진단과 최신 치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인 비만을 해결하고 혈관압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저명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뇨병의 치료와 혈관압병증, 비만, 섭식 조절에 대한 최신 직연과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은 최신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됐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임상과 기초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편 우리 병원은 당뇨병의 조기 진단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으로 당뇨병 환자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갖춘 당뇨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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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